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오늘 40번째 내용입니다 도시농업을 시작하려면 마음 맞는 사람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모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갈등과 반목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일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친척이 돼도 되고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이 돼도 되고 내 옆집의 이웃이 돼도 되고 전혀 상관없죠 마음 맞는 사람부터 일단 모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저는 보통 10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명 30명이 돼버리고 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억연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면 우리가 다 이제 그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도시농업을 해야 된다라고 40강이니까 40번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이 지금 한 30명밖에 없죠 제가 40분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 30명 정도가 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이 망설일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혼자 하기에는 조금 약간 벅차죠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땅도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함께 하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마음 맞는 사람들 10명 정도를 모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배경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도시농업을 하려면 이제 사람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을 모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땅을 구해야 되죠 땅을 내가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집 옥상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뭐 상추 같은 거 상추는 정말 잘 자라거든요 이제 상추나 뭐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집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래저래 명색이 농업인데 하려고 그러면 한 몇백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땅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을 구할 때 이제 도대체 어디서 하면 좋아 이러는데 저는 이제 농지은행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농지은행 이게 움직이라고 해놨는데 안 움직이네요 다음에 또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은행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제 농지은행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 농사를 안 해 농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농지은행에 그 땅을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지은행에서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뭐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주듯이 농지은행에서는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리는 값으로 1년에 뭐 20만원이면 20만원 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이제 은행에다가 농지은행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그게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도시에서 뭐 내가 한 100평 빌리려고 하면 그거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한 달에 100평 같으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시골에 농사하는 땅은 100평 1년 임대료가 뭐 한 20만원 또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정보를 어디서 찾아냐 농지은행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건교 같은 경우에는 땅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농업 이런 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교통 편하고 도시에서 가까운 데 이런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땅을 다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멀더라도 요즘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멀더라도 그런 데 가면 이제 짜투리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첫째 여러분들이 땅을 찾아 농지은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정한 마을 이런 데 가면 이제 이장이 있어요 이장 한 달에 그 이장도 월급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다음에 저도 시골과 이장 시킬 줄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지런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제 뭐 전기 같은 고장 났다고 그러면 뽀랄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하여간 온 마을의 모습이 이장이라고 그럽니다 온 마을의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잔잔한 일 이런 걸 싹 다 하는 게 이제 이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50만원 받아도 그게 보통 돈이 아니죠 그 공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 계세요 그 이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 짜투리 땅 없느냐 이러면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짜투리 땅이 억수로 많거든요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땅을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명 모으면 그 10명 마음 맞는 사람 10명 중에서 어 나 시골에 우리 사촌 형이 있는데 땅 안 쓴다더라 뭐 한다더라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첫째는 사람을 모으고 두 번째는 땅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하고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 뭐 트랙터 기계를 살 수는 없지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꽃갱이 인가? 꽃갱이 하고 뭐 이렇게 농기구를 조금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씨앗 이렇게 그 뭐 하는 거 모용하는 거 그것도 모르는데 2만 5천 원짜리 하나 제가 다음 주에 살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쿡 찍으면 쿡 찍고 이렇게 딱 눌리면 땅이 탁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몇 개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탁 빼버리면 이게 딱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쿡 착 이 앞에 가지고 쿡 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2만 5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낫도 앉아가자 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서 하는 낫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그거는 만천 원 네 만천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걸 꼭 갱이? 호미? 호미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앉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힘든데 서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만천 원입니다 저 그거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깻잎이나 이런 거 우리가 돌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엉덩이에 뭐 탁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앉으니까 아 이게 편합니다 그리고 딱 서니까 그게 이렇게 엉덩이에 붙어 가지고 이제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로 딱 붙어 가지고 또 올라와 가지고 옆으로 가니까 그냥 딱 또 거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옆으로 갔다가 또 앉으면 되고 일하고 이제 이게 저 그거 샀습니다 그게 6천 원인가 하더라고요 이거 뭐 뿌리려고 그러면 이래 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야 되냐 자동으로 하면 20 몇 만 원 해요 자동으로 이제 충전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충전, 밧데리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이렇게 쭉 뿌리는 거 그거는 가만히 지나가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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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명을 모으면 아무리 못해도 회비를 그다해야 됩니다 왜 가서 이제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삼겹산들 좀 구워 모아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두는 거예요 돈이 모여야지 사람 마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회비가 이제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더 모이죠 저돈 온 놈이 쓰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쭉 모아가지고 그 회비 가지고 오늘 내가 한 턱 낸다 이러지 말고 모든 걸 이제 회비 가지고 하게 되면 공평하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좀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여름에는 수박도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도시농업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제가 40번을 도시농업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겨우 한 3명 4명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을 모아라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난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난다 하는 거 두 번째 땅을 구해라 땅을 구해가지고 일단 거기에다가 뭐라도 하나 심어봐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유기농 있죠 유기농 농업은 이런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안 돌보거든요 농약 뿌릴 때 안 뿌려요 난 비료 뿌릴 때 안 뿌려요 화학 비료 뿌릴 때 안 뿌려요 그러니까 놔두니까 수확은 물론 절반이지만 중요한 거는 유기농입니다 농약도 깨울러서 안 뿌리고 화학 비료도 깨울러서 안 뿌리고 그렇게 유기농이 되는 거예요 단 수확이 좀 별 볼일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을 하든 뭘 하든 해비 끝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묵고 하려든 그래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날 거 아닙니까 상추 하나라도 날 거고 뭐 배추 하나라도 날 거고 그리고 한 해 정도 하다 보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작물 농업하는 작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게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일단 사람 모으는 것부터 해라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황사란 주인근 땅으로 40번째 이야기는 도시농업의 시작 일단 마음 맞는 사람부터 모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